푸른색 연기는 생명이고 검은색은 악귀 그리고 녹색 연기는 악귀한테 잡혀있던 영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? 감호탁 씨 대답 좀 해봐 다들 괜찮은 거야? 위계를 위계를 아줌마? 성은아?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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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말 들리죠? 영혼이 올라왔어요 네가 소환한 거니? 아니요 나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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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지금? 아니 제발 제발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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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 의사님! 의사님,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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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, 아줌마, 아줌마, 나 때문이에요, 제발. 소문해. 아줌마, 아줌마, 제발 나한테 저스러워주세요. 나 때문에 다 죽고 왔어요. 나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. 제발, 제발, 제발 저 아무거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, 제발. 나, 이거 네... 아외, 제발. 다 이케말해! 아이시아. 아아하아. 아아. 아. 으. 어 으 으 으 으 으 으 하 파 으 저희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시네. 아저씨. 여사님, 여사님. 여사님, 안 돼요. 여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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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못 간다. 여사님. 쟤네야? 바보 새끼들. 난 비명소리가 너무 좋더라. 여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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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Zaifa 엄베 리안 아 plā いる 일